레벨업 프롬 제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실습을 통해 고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시작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도메인 설정,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초기화, GCP 최고 관리자 계정 만들기와 같이 GCP를 시작하기 전 초기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다룹니다. 먼저 참고로 이 동영상에서는 가상의 회사를 이용하며 저는 저희 팀 동료인 조셉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회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스타트업 팀, 대학이나 비용리 단체와 같은 조직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지메일 계정에서 무료 평가판으로 GCP를 이미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지만 회사 차원의 GCP 사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에 고개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아이디 디렉터리를 사용하여 사용자 권한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 고유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구글에서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려는 도메인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보시는 구글 웹사이트에 사용하시는 도메인 등록 기간에 따라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직 저희 팀에 도메인이 없으므로 빨리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구글 도메인을 사용해 도메인을 구매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저는 levelupfrom0.dev 도메인이 마음에 들어 구매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구매가 가능하군요. 빨리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도메인을 구매했으니 클라우드 아이디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콘솔로 돌아와도 평가판 계정으로 여전히 로그인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IM 및 관리자, 아이디 및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클라우드 아이디 마업사가 열립니다. 마업사가 열린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비즈니스를 levelup production이라고 부르고 회사 크기는 중간 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가상의 회사는 일본에 있으며 저는 저의 동료 조셉의 회사 이메일 주소를 클라우드 아이디 관리자 계정 복구 옵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메인 이름 levelup from 제로 dot dev를 클라우드 아이디에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 이름을 묻지만 회사 전체 클라우드 아이디 최고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있으므로 특정 사람이 아닌 levelup 관리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팀 구성원 계정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아이디 계정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아이디가 설정되었으므로 도메인 이름 levelup from 제로 dot dev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텍스트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 domains dot google 탭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admin dot google dot com에서 구글 사이트 확인 코드를 복사한 뒤 domains dot google의 dns 페이지 하단에 있는 커스텀 리소스 레코드에 입력하던 것 뿐입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레코드 유형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붙여넣습니다. 다른 필드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이제 도메인 구글 관리자를 클릭하여 확인하고 완료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럼 잘 확인됐군요. 사용자 추가를 시작하려면 지금 여기서 바로 수행하시거나 나중에 구글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회사의 관리자 그룹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모든 권한이 필요한 IT 팀원들에게 적합합니다. 구글 어드민 메인 페이지에서 그룹을 클릭하고 새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 이름을 조직 관리자라고 지칭하고 org-admins-developup-from-zero.dev라는 별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자 계정을 소유자로 추가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룹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의 사용자를 초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방금 만든 그룹에 구글 클라우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시 클라우드 콘솔로 돌아가면 IM 섹션에 조직을 선택하라는 알림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방금 추가한 level-up-from-zero.dev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IM을 클릭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구글 어드민에서 만든 org-admins-levelup-from-zero.dev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까지 아래로 쭉 스크롤하여 조직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아이디 도메인의 모든 사용자가 GCP 결제 계정 및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IM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특정 결제 관리자 및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을 만들 예정이므로 좀 더 안전하기 위해 IM 섹션에 있는 동안 이러한 권한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클라우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조직 관리자 그룹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팀원을 그룹에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구글 어드민으로 돌아가서 저부터 시작하여 관리팀 구성원을 위한 새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관리자인 마루쿠의 계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IoT 및 ML을 전문으로 하며 구글 클라우드 전체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정 설정을 완료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이제 그룹 섹션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클릭하여 내 그룹의 구성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면 나 자신과 마루쿠를 조직 관리자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클라우드 아이디로 자체 도메인을 사용하고 관리자 그룹을 만들고 해당 그룹의 구성원을 추가하는 기본 사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셉 레벨업 프롬 제로닷 데브 계정을 사용하여 구글 클라우드에 로그인하고 올그 어드민스 그룹에 부여된 모든 권한으로 구글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구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아이디 관리자 계정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체제 관리자 또는 루트 계정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고 개인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여 GCP에서 일상적인 운영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안을 유지하고 감사로그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러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GCP 리소스 계층 구조와 나머지 회사의 계정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벨도 클릭하시면 다음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